광주시가 충북 보흥군에 이어 충남 부여군과 경북 안동시 등과도 잇따라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2일 광주시청 비전홀에서 부여군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는 11월 중에는 경북 안동시와도 자매결연을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실무진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6월에는 충북 보흥군과 자매 도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모두 8곳의 국내 도시와 자매 도시 교류를 진행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